오늘 할 얘기는 192, 193, 그 다음에 뒤쪽으로 좀 더 가서 또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그쪽에 관련된 세계사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사가 책에서 몇 번 나오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유는 어차피 상관이 없거든요. 딱히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과 여러 가지 관계들을 맺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사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 단원의 배경 지식으로서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좀 긴 얘기가 되겠지만 쭉 듣다가 특히 마지막 부분에 집중해서 세계사지만 한국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따로 표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세계 지도죠. 우리의 시야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한국사하면서 어디까지밖에 안 봤니? 여기까지밖에 안 봤죠. 중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안 봤습니다. 그런데 이 넓은 애들을 보게 되는데 말입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관심에 있었던 지역은 동아시아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지역은 동아시아만 봤습니다. 해당되는 나라들 세 개밖에 없죠. 어디 어디 어디?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일본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양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럽이 본격적으로 끼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신나게 피터지게 싸우는 얘기가 주요 줄거리 되겠습니다. 전쟁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이 세상엔 수많은 전쟁들이 있는데요. 선사시대 때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뭐 때문이다? 돈 때문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개인의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전체의 이득이 될 수도 있지만 모든 전쟁은 사실상 돈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전쟁이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지 좀 얘기를 가볼게요. 서양과 동아시아는 여러 가지 교류를 해왔었습니다. 일단 이 중에서 대표 선수 중국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발달됐었고 철학이라든지 기타 등등도 많이 발전이 됐었는데요. 중국이 주로 팔아먹던 수출하던 물건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 흙을 구워서 만든 이쁜 그릇 도자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풀리팔인데 말려서 물에 타먹으니까 맛있더라. 차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벌레의 분빗물로 옷감을 만들었더니 참 좋더라. 비단이죠. 비단을 가장 흉측하게 표현한 표현입니다. 벌레의 분빗물로 벌레의 똥구멍에서 나온 것 가지고 만든 옷감이죠. 어쨌든 천연 옷감이고 그리고 부작용이 가장 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드러워서 즐겨 쓰는 고급 옷감 비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유럽 애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유럽 사람들이 특히 지배층들이 우리 귀족 우리 집안 정말 잘 나간다. 경제적으로 정말 잘 나간다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사치품들 그중에 1순위 품목이 이쪽에 아시아산 도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찍이 중국 송나라 때부터 도자기 만들어서 수출하기도 했었고요. 비단 같은 경우에 아주 오래전부터 수출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잠깐 여기서 퀴즈. 유럽 애들이 중국 물건들 중에서 이런 사치품들을 쓰기 시작한 게 얘네들 간에 물건이 오고 가기 시작한 게 언제쯤 부털까? 얼마나 됐을 것 같아? 아까 힌트는 하나 줬죠. 중국 송나라 때 이미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빠릅니다. 중국 기준으로 한나라 때 우리 한국사 배우면서 한나라 언제 들어봤니? 고조선 멸망할 때 얘기 들어봤었죠. 그때부터 이미 우리나라 멸망시켰던 고조선 멸망시켰던 한나라 무죄 때 실크로드 비단길 개척하게 되면서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중국산 물건들이 이미 유럽에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귀족 가문들 중세 넘어가게 되면 우리 가문 부자다라는 걸 어떤 식으로 자랑하느냐? 중국산 도자기로 자랑합니다. 심지어 그냥 중국산 도자기를 쓰는 게 아니라 남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중국에다가 조자기를 주문을 해요. 유럽 귀족들 같은 경우엔 가문에 문장이 있어요. 엠블렉이 있죠. 남학생들은 좀 이야기 쉬울 거예요. 외국 축구팀들 보게 되면 다들 문장 있지. 이런 것들이 원래 귀족 가문의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귀족 가문의 문장이 있는데 그 가문의 상징인데 이걸 갖다가 그려넣은 도자기를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다가 써요. 그러면 그 당시 교통 상황을 생각을 했을 때 주문하고 받은 데 얼마나 걸릴까? 몇 년 걸리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주문해서 씁니다. 정말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서 주문해서 쓰면 사람들한테 그걸 자랑한다는 거죠. 우리 집안 잘나간다. 도자기 쓴다. 그렇게 됐었는데 이런 식으로 쭉 하면서 어쨌든 중국의 물건들을 들여오는 걸 우리가 동방 무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시아 지역과 하는 무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동방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돈을 벌고요.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상인들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상인 나름대로 유명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썼었던 베니스의 상인 베니스도 베네치아 이탈리아의 도시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동방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었었는데요. 지도에서 잠깐 볼게요. 중국의 물건이 어떻게 오느냐. 땅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바다를 통해서 옵니다. 바도 이렇게 쭉 와서 이리로 온 다음에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여기 지금 보이는 바다가 뭐니? 지중해죠. 그래서 이쪽에 도착한 다음에 육로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 지중해 무역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이탈리아 지역 상인들이 물건들을 실어다 날라다가 유럽 각 지역에다 갖다 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기존의 동방 무역 통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이 동방 무역 통로가 끊겨버려요. 어디서 끊기냐면요. 여기서 끊겨버립니다. 여기서 끊깁니다. 이 지역을 이슬람 상인들이 장악합니다. 이슬람 종교로 보시면 안 됩니다. 사실 종교긴 하지만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을 바탕으로 했었던 형성된 문화권이 이슬람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상인들이 장악하게 됐고 결론적으로 이탈리아 상인들 입장에서 얘기하면 돈벌이 거리가 끊겼죠. 끊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 되찾아야겠지. 그래서 전쟁합니다. 전쟁의 이름은 십자군 전쟁 되겠습니다. 십자군 전쟁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십자군 전쟁이라는 건 뭐냐. 성지 탈환을 목표로 해서 유럽에서 교황이 중심이 돼서 일으켰었던 전쟁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지는 기독교의 성지 예루살렘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이죠. 방금 표시한 저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 지역을 되찾아서 동방 무역을 다시 하겠다. 이거는 살짝 숨겨두고서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돈 대서 교황 부추겨 가지고 일으켰었던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내세웠던 성지 탈환이라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돈이 목적이언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전쟁이기도 해요. 그런데 결론만 얘기하면 십자군 전쟁 성지 탈환하겠다고 했지만 실패합니다. 이슬람 애들을 몰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유럽 애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냐. 한두 차례 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실패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자고 해서 새로운 길들, 지리적인 발견들을 하게 됩니다. 마침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지구가 둥글대요. 그래서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우리가 왜 동쪽으로 가는데 동쪽으로 가야 하느냐. 서쪽으로 가도 동쪽 지역에 도달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다른 길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일단 찾았던 길들을 소개하게 되면요. 지도를 보세요. 이렇게 남쪽으로 돌아가는 길도 찾습니다. 아프리카 쪽을 돌아서 인도라든지 중국 쪽으로 도달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 무형로도 상당히 잘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길은 어디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서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인도에 도착할 수 있어 중국에 도착할 수 있어야 하면서 열심히 간 결과 이쪽에 도착했던 사람이 콜럼부스죠. 아메리카 대륙 발견합니다. 그런데 콜럼부스는 사실 여기를 발견했을 때 여기가 인도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증거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 아메리카 대륙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 뭐라고 부르니? 인디언이라고 부르죠. 인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콜럼부스가 발견한 이 지역의 섬들에다가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서인도 제도라는 이름을 붙여놔요. 서쪽으로 가서 발견한 인도다라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실제로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인도 제도라는 이름이 붙어있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가 얘들이 착각을 하긴 했지만 그 이후로에도 꾸준한 항해를 통해서 남아메리카 대륙 이렇게 돌아서 태평양 횡단해가지고 결국 아시아 지역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합니다. 초창기의 탐험가들 콜럼부스라든지 마젤란 같은 사람들 얘기는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문명의 손길이 다르지 않은 새로운 곳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 시대를 우리가 이제 신항로 개척을 했었던 탐험의 시대 대항의 시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머리에 칼 맞았다고 갑자기 바다로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갔고 그중에 누군가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신대륙 발견하면서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뛰어난 애들이구나. 유럽 애들이 스스로의 무기라든지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왜? 아메리카 지역에 가봤더니 그리고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 가봤더니 애들이 그냥 한 장 걸치고서 열심히 이제 칼 들고 창 들고 그리고 잘해봤자 화살 정도 쏘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유럽 애들은 총 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압도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신대륙을 열심히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이쪽에 뛰어들었던 1세대들이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두 사람 콜럼부스라든지 마젤란 같은 사람들 스페인 포르투갈 사람이거나 이쪽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탐험을 나섰던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대외개척에 뛰어들었고 전세계 향로개척에 뛰어들었고 그걸 바탕으로 신대륙에서 가지고 온 어마어마한 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급격하게 유럽의 강국으로 떠올랐던 나라가 스페인과 포르투갈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엔 근데 좀 다르죠. 아메리카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남부같이 신대륙 같은 경우엔 문명이랄 것, 국가랄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서 털어오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엔 이미 국가라는 공동체가 있고 걔네들 상대로 전쟁도 해야 되죠. 그래서 처음엔 얘네들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역만 하기도 합니다. 자 이때가 언제쯤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여러가지 실마리들 배웠습니다. 자 이 중에 포르투갈 상인은 일본에 왔습니다. 일본에 온 다음에 일본에다가 총을 팔았어요. 그리고 일본 애들은 그 총 사서 뭐 했을까 전국시대에 통일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쳐들어왔죠.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이 있던 게 1592년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이미 1500년대부터 얘네들이 이렇게 신앙로 개척하고 돌아다니고 있었다라는 거죠. 의외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에 또 다른 강국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이 자기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제국주의라고 불리는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단어들입니다. 제국주의 국가라고 그냥 표현하는데요. 별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잘 날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애들을 지배해야 된다. 다른 지역을 정복해서 우리의 식민지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국가들을 우리가 제국주의 국가라고 부릅니다. 즉 제국주의란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것들 이득을 얻는 행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든다. 이런 국가들을 우리가 제국주의 국가라고 부릅니다. 교과서에도 설명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있을 겁니다. 교과서에서는 어디거든요. 여기 있다. 위쪽에 193페이지 제일 위에 두 줄에 있죠. 독점 자본주의와 침략적 민족주의를 배경으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약소국가를 식민지로 점령하는 것 제국주의라고 부릅니다. 앞쪽에 어려운 말들이 나왔죠. 생략하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첫째 줄 끝에서부터 어떤 국가들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약소국가들을 식민지로 점령하는 것 제국주의라고 부릅니다. 특히 식민지라는 건 굉장한 장점을 가져요. 우리나라 전용 구역입니다. 이 나라에서 나오는 건 우리만 살 수 있고 우리만 뺏어올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물건들만 얘네들은 써야 됩니다. 독점적인 시장이자 독점적인 원료 공급처가 되는 거죠. 결국 전 세계를 식민지로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가 시스템이 좀 더 좋았기 때문에 차이는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래요. 얘네들은 털기만 했고요. 털어오는 것에만 만족했고 얘네들은 털고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뭔가를 생산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이런 것들 생산된 물건을 팔아서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말 그대로 전 세계를 둘로 갈라먹기 위한 경쟁들 식민지 차지 경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야기할 1800년대 후반대는요. 이런 경쟁이 살짝 줄어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시에 지도 보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대부분의 전 세계를 갖다 영국과 프랑스 보라색과 그리고 노란색이 갈라먹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위쪽에 있는 아시아 지역 중부지역에서도 이런 것들 경쟁이 굉장히 심했었고요. 결국 전 세계를 영국과 프랑스가 갈라먹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쪽 얘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게 얘네들이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에서 무역을 합니다. 역시 무역품에 이익이 많이 남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대륙에서는 대표적으로 뭘 뜯어왔게 신대륙에서는 원료 같은 것들 특히 금이라든지 은 같은 것들 열심히 챙겨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주요 자원의 흐름도 이렇게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 애들 스페인과 포르투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이라든지 아프리카 대륙 남부에서 금과 은을 신나게 털어댑니다. 그럼 그 금과 은을 가지고 어디로 갈까? 이 금과 은이 자기 나라로 가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이걸 갖다가 어디? 중국에 갖다 줍니다. 그리고 중국에 갖다 주고서 중국에서 도자기, 자, 비단 같은 것들을 사가지고 자기 나라로 싣고 갑니다. 아니 식민지 만든다며 군사세대며 하지만 걔네들이 전 세계를 그렇게 나눠먹는 상황에서도 정말 함부로 할 수 없었던 마지막 나라가 중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일찍부터 강했죠. 인구도 많습니다. 땅덩어리도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영국과 프랑스가 자기들이 강해졌다 하더라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나라가 중국이고 그래서 그 나라 중국에서 생산되는 이런 물건들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뭘 갖다 줬다? 주로 은을 많이 갖다 줍니다. 자 기억나세요? 1학기 때 경제사 할 때 나왔던 얘기죠. 우리나라 무역품들 얘기하면서 잠깐 나왔었습니다. 이 시기는 어떤 시기? 전 세계의 은이 중국으로 집중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깝죠. 신대륙에서 신나게 긁어왔는데 그걸 통째로 중국한테 갖다 준다는 게 아깝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영국은 뭔가 쉽게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이 없을까 하지만 비싸게 팔 수 있는 것들 고려하다가 마약을 생각해냅니다. 아편입니다. 아편을 생각해냅니다. 아편은 밭에서 재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긁어내면 아름다운 마약이 나옵니다. 피우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아편을 싼 값에 인도에서 대량 생산한 다음에 중국에 갖다 팔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인 마약 상인답게 처음엔 싸게 팔다가 그리고 중독된 이후에는 가격을 슬슬히 올리기 시작하게 되면서 결국 중국은 자기들의 물건을 갖다가 아편을 받아 먹고 팔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자 중국 입장에서 어떨까 맘에 안 들겠지 우리나라 국민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의 무역도 어떻게 이루어졌었냐면요 중국은 자기들이 완전히 갑입니다. 팔기 싫으면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 무역하고 싶어? 그래 특별히 하게 해줄게 단 여기서만 해 지도를 그려볼까요? 여기서만 하게 허락해줬습니다. 지도상에서 보시면 우리나라에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국에서도 베이징 이쯤에 있을 겁니다. 무역은 어디서 하느냐 남쪽에 항구 딱 하나 열어줬습니다. 아시안게임으로 유명한 곳 광저우입니다. 홍콩 있는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멀리 남쪽에 항구 하나 딱 열어주고서 여기서 허가받은 사람들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약해주면서 당당하게 무역했던 것이 중국이기도 합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어떻게 보면 눈치 보면서 무역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아편을 팔기 시작하자 중국 애들이 본격적으로 마약 상인들을 단속하기에 이릅니다. 그러자 아 중국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라고 이미 판단을 하고 있었던 영국이 본격적으로 자기들이 무역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전쟁의 이름이 1차 아편 전쟁 되시겠습니다. 누구랑 누구랑 붙었다. 영국이랑 청나라랑 붙었어요. 1차 아편 전쟁입니다. 이제부터 한번 정치를 찾을 필요가 있다. 본격적인 시작이야. 1차 아편 전쟁은 내용은 사건의 발단은 간단해요. 중국 애들이 영국 마약 상인들을 단속합니다. 그러자 그것에 항의하면서 일으켰던 전쟁입니다. 물론 영국 애들은 뭐라고 했느냐. 왜 자유롭게 영업하는 우리나라 마약 상인들을 단속하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국 애들 입장에서 가장 쪽팔린 전쟁이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왜? 자기 나라 마약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기도 하죠. 실제로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소개가 돼 있을 겁니다. 영국의 한 정치가가 얘기를 했어요. 내 인생 이렇게 쪽팔린 전쟁은 처음이다. 난 항상 평생 대형제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이렇게 쪽팔린 전쟁은 처음이다 라고 했었던 전쟁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누가 이겼게? 영국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청나라 어떻게 되겠게? 정신 승리합니다. 자, 졌지만 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자, 1차 편전쟁 여기서 있었어요. 이 근처에 있는 중국배들이랑 여기에 몰려온 영국배들과 싸웠습니다. 중국배들 싹 털렸습니다. 무기가 상대가 안 됐어요. 그런데 중국 애들은 결국 지면서 항구 다섯 개 열어주게 되면서 좀 더 많은 무역들, 영국이 원하는 바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애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 지지 않았다. 우리가 제대로 마음먹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지금 싸운 데가 어디냐. 우리 수도에서 몇 천 킬로미터 떨어진 저 아래쪽 아니냐. 우리는 여전히 이 전쟁에서는 졌지만 영국이나 그런 애들보다 강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중화사상, 자존심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이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국이라든지 서양 국가들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고압적인 자세로 대했고 결국 전쟁 또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또다시 일어나는 거 2차 아편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2차 아편전쟁은 심지어 영국과 프랑스가 함께 합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사실 이미 아프리카에서 한 판 크게 붙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동남아시아에서도 한 판 크게 붙었습니다. 서로 식민지 차지하는 경쟁으로서 넘버원투를 다투면서 계속해서 서로 대립하던 사이인데 그 둘이 함께 싸웠어요. 그리고 이때는 청나라가 다른 식의 정신 승리라든지 반박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배를 끌고 황어강 거슬러가지고 베이징까지 쳐들어가 버립니다. 수도 베이징 점령하고요. 배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았어요.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수도 점령해버리고 그리고 수도에 있었던 황제가 살고 있는 궁궐까지 다 털어버립니다. 황제는 뒷산으로 도망갑니다. 이 싸움 정말 완벽한 영국과 프랑스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청나라 사이에서 조약이 하나 체결됩니다. 시간을 잠깐 표시해드리면요. 얘가 1840년에 있었던 일이고 얘는 1856년부터 1860년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전쟁 정리하면서 1860년에 조약이 체결됩니다. 전쟁하였으면 싸웠으면 이제 니네 이쯤에서 전쟁 끝내라고 조약 맺어야겠죠. 그렇게 맺은 조약 베이징 조약입니다. 이 베이징 조약이 정신차려 들어야 된다.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소개할게요. 일단 첫 번째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붕괴합니다. 여기서 영국과 프랑스와 청나라가 싸웠어요. 하지만 사실 이거는 또 다른 전쟁이기도 합니다. 영국과 프랑스 서양과 유럽의 대표 선수 그리고 청나라, 동양, 아시아의 대표 선수입니다. 그리고 싸웠는데 아시아가 졌죠. 그때까지 1860년까지 우리나라의 외국 상선들이 가끔 오긴 합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크게 행패를 부린 적은 없었어요. 왜? 우리나라에 적대적인 행위를 한다는 건 무슨 의미다. 중국에 적대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고 중국의 심기를 거슬리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의 보호 속에서 외세의 침략이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된 거니? 졌죠. 외국 애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로 몰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불과 6년 뒤에 우리나라의 프랑스 애들이 와서 열심히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우리는 그 전까지 중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세계 최강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 안심하고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뭐가 아니다. 중국이 세계 최강이 아닌 게 증명이 된 거죠. 우리도 이제 각자 살아나갈 길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건 되게 뜬금없는 얘기입니다만 이 베이징 조약을 중재한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하고도 싸워봤고 청나라하고도 싸워봤던 나라예요. 어디 이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조약을 중재한 대가로 연애주를 획득했어요. 중재만 해줬는데 대가를 받아갔습니다. 연애주, 뜻을 보시면 바다에 접해 있는 지역이죠. 여기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뭔 일이 생겼니? 우리와 국경을 맞닿고 있는 새로운 나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러시아와 국경을 맞닿게 되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러시아의 위협이 증가하겠죠. 이게 우리나라의 미친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징 조약이 미친 영향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미친 영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국사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얘기들이기도 합니다.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중국 애들 이때는 정신 승리했지만 이 차는 완전히 졌죠? 그래서 정신 좀 차려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서양보다 과학기술이 딸린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서양의 과학기술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개혁운동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 개혁운동의 이름은 양무운동이라고 해요. 그리고 일본 애들도 있습니다. 일본 애들은 이미 미국과 교류를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 왜? 이거 아편전쟁이 시작된 사이에 끝나기 전에 1858년에 미국 애들한테 한번 제대로 털린 다음에 교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미리 개양을 했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메이지유신이라는 이름으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양무운동보다 훨씬 더 과격한 개혁입니다. 다음 시간에 추가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각각 청나라의 양무운동, 일본의 메이지유신이 되겠지만 우리나라도 서양몬을 받아들이겠죠. 조만간에.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청나라처럼 양무운동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양몬을 받아들이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다.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모델로 우리가 발전해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얘기지만 우리나라 한국사 시험 문제에도 등장할 수 있는 얘기들 빨간색 네모 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네모는 지우자. 1차 아편전쟁은 모르셔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2차 아편전쟁, 베이징 조약까지는 내용을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나라는 언제쯤이었을까. 1860년 조선은 어떤 상태. 임술농민 봉기 기억나시죠. 세도정치 막판에 들고 일어난 거. 그것도 1862년의 일입니다. 즉 세도정치 막판. 조만간에 고종이 즉위하고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시작하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는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루는 거. 대략 한 1860년대 초반부터 이야기를 다루는 게 여러분들 교과서 4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 세계사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줄칠 거는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 제국주의 얘기 개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본주의와 민족주의는 나중에 시간 날 때 추가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얘기들 지금 시간 나면 읽어보시고요. 아래 굵은 글씨 보시면 공행 무역이라는 얘기 나오죠. 중국이 무역을 했었던 방식입니다. 서양 애들이 물건을 사가려면 이 공행이라는 걸 통해서만 무역을 할 수 있었고요. 일본도 항구 하나 열어줬어요. 일본은 나가사키 열어줍니다. 여러분들 나가사키 하면 아는 거는 짬뽕밖에 없죠. 이제 좀 더 안다면 원자폭탄 맞은 곳 그렇게 기억하실 텐데요. 일본은 계양장이 나가사키였어요. 외국 상인들이 나가사키에만 놔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사키에 나중에 청나라 상인들도 많이 왔고요. 청나라 유학생들도 많이 옵니다. 그 가난한 청나라 유학생들한테 고향의 맛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나가사키 짬뽕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발음에 주의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흥선대용군의 통치체제 재정비와 관련된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